오늘은 최악의 배팅기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 한다 최악의 배팅방법 중 하나로 손꼽힌 무한마틴에 대해 말해주겠다 무한마틴으로 망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흔히들 가장 유리한 배팅방법으로 알고 있으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기 가장 좋은 배팅방법이다 10만원 20만원 벌려다가 수백만원을 배팅해야 하는 꼴이다 결국 100만원으로 1.1배 똥배당을 먹으면 될 것을 마틴으로 10만원 먹으려다 수백만원으로 1.9배당에 배팅한다 한쪽으로만 계속 2배를 걸면 언젠가는 먹는다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는 것이 바로 무한마틴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적은 존재한다 둘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정답인 줄 한다 셋째, 배터의 배팅액은 유한하다 이 3가지 조건 때문에 무한마틴은 망할 수밖에 없다 홀짝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8마틴, 9마틴, 10마틴까지도 부러질 기적은 존재한다 하루 중 홀이 연속으로 10번 이상 짝이 연속으로 10번 이상 몇 번은 나올 수 있다 바카라도 한쪽이 10번 이상 이기는 경우가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나온다 이걸 피해서 마틴 치면 따는 거다 하지만 이 기적을 피해야만 마틴 배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하루 종일 마틴으로 배팅하면서 돈을 따고 마틴 배팅으로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다 만약 하루 종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배팅하다 보면 기적을 쉽게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러다가 이 맛에 취해서 이것만 계속 생각한다 마틴 배팅하면서 이러한 배팅 습관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갑자기 문득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다고 당연히 잘 모를 수도 있는 거다 잘못된 영상으로 인해 안 좋은 습관으로 망가진 사람이 된다수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이라도 막기 위해 이렇게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막으려 한다 이미 무한마틴 배팅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망하는 지름길로 빠져드는 거다 무한마틴이든 마틴이든 중요하지 않다 배팅 금액을 먼저 선점하시는 것보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마틴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다 실력도 없는데 마틴을 계속 때린다? 그거는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다 내가 말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저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재차 말하는 부분 중 하나라 생각된다 2021년에는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2022년에는 꼭 대승을 하길 기원하겠다 궁금한 점이나 파워볼 분석방 입장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